여기는 아까 집보다 방 크기가 엄청 크다 이건 아니고 딱 봐도 아까 집보다 더 연식이 깔끔하죠 여기가 이제 신림력하고 식대방역하고 걸어서 10분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좀 깔끔한 집들이 천에 45, 50이래요 이 넓이가 이 정도 넓이가 보면 원래 다른 집은 옷장이 이렇게 있고 두 칸이라 해야 되나? 옷장 하나 있고 여기 반 칸이 더 있잖아요 반 칸 더 있고 여기 공간이 이만큼 더 남아요 그래서 크기도 반평에서 한평 정도 더 커서 2,95m가 되고 5,60m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자취하시는 여기에서 신림력이나 신대방역 근처에서 자취하는 분들은 이 정도 연식이 이 정도 크기면 천에 50으로 대부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천에 40까지 해놓은 거예요 500에 45도 되고 천에 40도 되고 해서 대신에 역에서는 이제 걸어서 10분 정도 1km니까 그 정도 예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의 주셨던 5분 안쪽 그런 걸로는 많이 힘들죠 침대는 매트리스만 두면 될 것 같네요 침대를 쓰실 거면 안 쓸 거면 삐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전에 살던 분이 이거 프레임만 두고 간 건가 싶네요 그래서 주방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도 그렇게 엄청 작진 않네요 신발장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10분 거리가 괜찮고 지금 천에 40 관리비 따로 6만 원일 거예요 6만 원에 전기 가스 따로 하면 여기는 아주 강추합니다 5분 거리로 찾아달라면 좀 없어요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이거 다 나올까 모르겠네 사진을... 신발